안녕하십니까 골드당라구입니다.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 2022년 정기일회 복규파트입니다. 회사안전법상 주의환기신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른 선박의 주의환기를 위하여 해당 선박 방향으로 직접 탐조 등을 비추어야 한다. 회사안전법상 선박의 출항을 통제하는 목적은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해 관로에 적합한 것은 회사안전법상 선박은 주의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관로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시각, 청각 회사안전법상 레이더가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에서 안전한 속력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기은, 선박의 흘수와 수신과의 관계 니은, 레이더의 특성 및 성능 디귿, 시계의 상태 리을, 해상 교통량의 밀도 미음, 레이더로 탐지한 선박의 수, 위치 및 동향 기은, 디귿, 리을 회사안전법상 두 척의 범선이 서로 접근하여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 항행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 있는 범선은 다른 범선이 바람을 좌우 어느 쪽에서 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조우 자세에 따라 피항한다 회사안전법상 서로 시계 안에서 범선과 동력선이 서로 마주치는 경우 항법으로 옳은 것은 동력선이 침로를 변경한다 회사안전법상 제한된 시계에서 충돌할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외에 자기 선박의 양쪽 현의 정행 앞쪽에 있는 다른 선박의 무중신호를 듣고 취할 조치로 오른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기은, 최대 속력으로 항행하면서 경계를 한다 니은, 우연적으로 침로를 변경시키지 않는다 디귿, 필요시 자기 선박의 진행을 완전히 멈춘다 리을, 충돌할 위험성이 사라질 때까지 주의하여 항행하여야 한다 디귿, 리을 회사안전법상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레이더만으로 다른 선박이 있는 것을 탐지한 선박의 피항 동작이 침로를 변경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경우 자기 선박의 양쪽 현의 정행 또는 그곳으로부터 뒤쪽에 있는 선박 쪽으로 침로를 변경하여야 한다 회사안전법상 등화에 사용되는 등색이 아닌 것은 청색 회사안전법상 3색 등을 구성하는 색이 아닌 것은 황색 회사안전법상 성광 등의 정의는 360도에 걸치는 수평의 홀을 비추는 등화로써 일정한 간격으로 1분에 120회 이상 성광을 바라는 등 관로의 순서대로 적합한 것은 회사안전법상 주간에 항만이나 그 밖의 어구를 수중에서 끄는 트롤망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 외에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은 관로로 관로미터가 넘어 어구를 선박 밖으로 내고 있는 경우에는 관로의 형상물 한 개를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의 형상물에 덧붙여 표시하여야 한다 2. 투평거리 150 꼭대기를 위로한 원뿔골 관로에 적합한 것은 회사안전법상 항행 중인 동력선이 관로에 있는 경우에 그 침로를 변경하거나 그 기관을 후진하여 사용할 때에는 기적신호를 행하여야 한다 3. 서로 상대의 시계 안 관로의 순서대로 적합한 것은 회사안전법상 발광신호에 사용되는 성광의 지속시간 및 성광과 성광 사이의 간격은 관로 정도로 하되 반복되는 신호 사이의 간격은 관로 이상으로 한다 1초 10초 회사안전법상 안개로 시계가 제한되었을 때 항행 중인 길이 12m 이상인 동력선이 대수속력이 있는 경우 울려야 하는 음향신호는 2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장음 1회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기적이나 사이렌을 갖춘 선박이 울리는 경보는 3. 기적이나 사이렌으로 장음 5회를 적당한 간격으로 반복 4.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출입하는 경우 출입신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선박은 4. 연안수역을 항행하는 전기여객선으로서 항구에 출입하는 선박 5.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우선피항선에 대한 규정으로 오른 것은 5. 우선피항선은 다른 선박의 항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정박하거나 정류하여서는 아니된다 6.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항행 중인 동력선이 서로 상대의 시계 안에 있는 경우 침로를 우연으로 변경하는 선박이 울려야 하는 음향신호는 6. 단음 1회 7. 관로에 적합하지 않는 것은 7.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선박이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관로를 오른쪽 배전에 두고 항행할 때에는 부두등에 접근하여 항행하고 부두등을 왼쪽 배전에 두고 항행할 때에는 멀리 떨어져서 항행하여야 한다 8. 항행 중인 동력선 9.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그림과 같이 항로 밖에 있던 선박이 항로 안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항로를 따라 항행하고 있는 선박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9. B선은 A선의 진로를 피하여 항행하여야 한다 10.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우선 피항선이 아닌 것은 10. 수면비행 선박 10. 다음 중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에서 배출할 수 있는 것은 11. 어외칸 물고기 11. 해양환경관리법상 오염물질의 배출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것은 12. 선박이 항해 중일 때 배출하는 경우 12. 해양환경관리법상 유조선에서 화물창 안에 화물잘류물 또는 화물창 세정수를 한 곳에 모으기 위한 탱크는 12. 혼합물탱크 12. 합격을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2. 편에 링 EnjoyING 11. 편에 링